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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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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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라도 아무것도 한 번만 한 번만 아무 사람을 멈추게 소녀를 찬양하라 소녀를 찬양하라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실 수 있는 조금 신남의 옛날 곡으로 제가 매듭이 엿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음악 주세요 부분도 찬양하라 Çin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entire 오늘의 아이 드디어 이렇게 아멘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주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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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나 보고 와 너의 반갑습니다 너의 반갑습니다 신 ilk 끝 내 사랑 잠시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주요, 여쭤도 할 수 있을까요? 샤라엘 주요, 여쭤도 할 수 있을까요? 우리의 멋잇게 키워서 내 꿈을 안으며 멈춘 몸을 안겨주고 싶어 우리의 멋잇게 사랑해주세요 우리의 멋잇게 사랑을 안으로 우리의 멋잇게 사랑을 안으로 우리의 멋잇게 사랑을 안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안고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민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귀엽진 않죠? 너무 작때같이 멀때같이 예뻐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쁘다고 하시는 분은 가시다가 그 몇 덩어리라도 좀 주워가세요 네 자 귀여운 여인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셔서 빛불허드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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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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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